젖어 있어요. 젖어 있어요. 젖는다니까, 갑자. 물이 지금 많이 젖어 있어요. 젖어 있어요? 젖어 있어요. 젖어. 나중에 한번 풀어주자. 그런데 좀 깊게 해야 된다고 갑자. 20cm? 아니, 이게 깊게 해도... 아니, 20cm 정도 깊게 해야 된다고. 잠깐만, 여기 오지 마라. 나도 할래. 사야 되는데. 사서 해야 돼. 그냥 넣으면 안 돼. 기다려. 기다려. 나도 감자 심으래. 잠깐만, 이거 파 놓고. 어디까지 심었어? 심어. 나영아, 나영 이리 와. 나도 할래 왔다. 나도 할래. 나도 할래. 한 개시래야. 이모 하나씩 앉아. 이모 하나씩 앉아. 여기 한 거 다경이네. 다경이 어디 갔노? 물장난다 지금. 여기, 여기. 안 됐다, 다경아. 괜찮아. 왜. 아, 이미 1cm 정도 사야 돼. 그렇지. 오, 그렇게 해야 돼. 오, 오. 천안아, 저희도 뒤로 가. 응. 너 이거 다 봤어. 왜 이래? 이게, 자. 조심히 안 잡히게. 저 천사가 아니고, 너 못 타고 그냥. 네, 왜. 왜. 야. 너무 훔진다. 뭐 으 이게 햇빛보면 파래죠? 아 이거 눈이 위로 가야 돼 눈이 눈이 위로 가야 된다 제가 보면서 왔는데 아까 하나 쪽으로 곁하놨어 아까 하나가 팔이 2cm 깊이 10cm 충분해 내가 사오겠다 알았어 니 입으로 30cm 되잖아 응 안 입는 거 어떻게 잘 먹어야지 응 눈 봐 눈 봐 눈을 위치고 2cm 눈이 눈에서 오네 아 이거 여기 이렇게만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grace 손이 pela게 잘하는데 줄기가 땡글돌아둔 돌아서 높음으로 두 가지 빛나 괜찮아 동네 동네 아아이는 어디서 산다.. 집에서 산다.. 아ㅎ.. 파이.. 파이형아, 파이형아.. 에그.. 와, 먹기! 여긴 메달이..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리와! 넌 엄청 빛다! 형아, 형아, 형아! 아니, 뭐 갱부로 갔다러 왔어! 여기 이 사람이 갱부로 갔어! 갱부로 갔어! 왜? 갱부로 갔어! 갱부로 갔어! 갱부로 갔어! 갱부로 갔어! 저기! 저거 딱 나면 나중에 더 덮고 주지! 아, 그거? 예구에 너무 많다! 아빠, 이쪽으로! 저 양쪽으로! 어, 대체! 잘해! 왜? 여기 나와! 내가 망치겠어 아! 우쇼! 것 같아서 아멘